철판 빠밤 철판 철판은 좀 파괴 몸풀 철판 소용돌이 또 나왔어 현류집을 난다 보스도 힘쓰고 강한 현륙 쌤 무장해제 보스도 육강령이네요 발화 떴다 발화구 발화구 흘려보내기는 애들 좀 때려잡다보면 나오겠지? 회중시계 연타 약분 아 약분 약분 진짜 약분 너무 싫다 화장이나 연타 넣을래 연타 넣지 약분 혐오스럽다 이거는 수비 지우는게 맞지 않을까 그래도 타격 지울까 없으세요? 회중시계 어랄이면은 카드 진짜 개쩍게 나왔네 아니 유물 카드는 타격보 음? 음? 왜 갑자기 999이죠? 아 렌시오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9 9 아이고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9개월 6? 부하를 향해 갑니다. 아이 머리 자라 두스트라님 7개월 구독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7개월 켈리퍼스 갓뿜기 보스가 6강령이라 딱 킹뿜기 각인다. 흘려보내기 킹렬 짱내기 킹뿜 슛 핸드 꼬라질 근데 핸드가 안좋은 이유가 되게 안좋아서 그래 어차피 보스는 6강령이고 갓뿜기 몇대 때려주면은 잡을 수 있을거같은 으흡 렛아 렛아 에리아 아 불풍기가 다한다 절대적인 힘 재물 지금 절힘 집으면 바로 뒤질거같은데 짱둥이 질 들고가자 초커 초커 각인데 초커 회중시계 초커 시계 초커 아스트롤라베도 괜찮을거 같고 지금 캘리퍼스 있으니깐 방어도 올릴 카드 빨리빨리 찾아냅시다 빨리 야 몽디가 구워 몽디가 되겠어 강도놈들 내 버릇을 고수나지 갓격탄 닷 닷소뿔거리 이제 탈윤만 나오면 세트효과각이다 세트효과각이다 대기소 대기소 스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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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압 천둥 파괴 북필 북필 필요 없겠지 북필 어서오세요 몽디 아 역시 몽디 도둑놀 혼쪼리 났구만 진아 이제 무감각이랑 기사회생 정도 집으면 되겠구만 어포도 집을까? 아니면 한계돌파를 집을까? 없으세요 한계돌파 어둠의 포옹 음 한계돌파 집사 이걸 한계돌파 이틀을 하네 향로 망고 어 유물 미쳤네 죽어라 카카 모드캐릭터라고 적혀있네 아클 정도면 모드캐지 모드캐보다 세지 정식 캐릭터가 이렇게 쓰라고 정식 캐릭터가 이렇게 쓰라고 어 북필 음 난타 몽둥이만 들고 가도 될 것 같은데 음 모드 캐릭터 너무 세게 만들었네 hö아 으 으 으 으 기본 유물이 체력을 채워준다구요? 아 왜 소비 안했어요? 아 뭐 체력 1차에 밖에 안나는데 뭐 아 타락 빠따 조슈바 초커 타락 초커 타락 사용중인 모드는 느낌표 에모디 하면 나옵니다 저거 말고 다른거 있다 느낌표 에모디 말고 그 뭐지? CM인가 한계 돌파 뺏기겠네 현재 모드 느낌표 CM으로 응합시다 부산 가져갔어 부산으로 부산을 드립니다 허영 포식 제어주받은 열쇠 저 열까지 하면 오코스트 되기는 파워카드나 좀 줘요 무감각 기사일생 이런거 왜 안나오냐 아까 난관 버리지 말걸 아 카드 카드 왜 이렇게 안잡히냐 아 아 아 아 아 불풍기 후루루룩 222골드를 배송합니다 풀하겠습니다 수반 무쇠카드 먹을 거 없지 신성 먹어도 안쓸 것 같은데 수반 파워 카드가 떠야 내가 뭘 하지 이게 뭐 좀 떨어준 한 개 돌판에 있긴 한데 돌게 돼 아니 뭐 사신이라도 주시든가요 금속 금속화 사신 떴다 금속화 도움 안되겠지 줄거면 무감각을 줘야지 금속화 사신이라도 떴네요 사신이라도 떴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는 아이스본 풀수로 해가지고 PC에 모는 거는 안할 것 같습니다 이거 또 사신 따라 앞두 해야겠다 응, 발 앞에서... 아, 기사... 이게 아이언 클레드인데 아, 이런 클레드... 길각을 볼 게 아니라 향로가 글바지 참호 참호 방어렉스 할게 없는데 미친 흘려 기사 이거밖에 없는데 무감각 있으면 챔프 빠따긴 한데 x2 미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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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캐릭터냐 향로 커니라고 오자 야야야 불풍기 불 주워 담아 멈추마 4스텍이나 5스텍이 힘들것 같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거의 다 풀렸지? 어차피 한돌만 잘 돌려놓으면 사실 따서 밟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흐민 침대신에 카드 추가 물결표입니다 아까 누가 말씀해주셨는데 부메랑 참호 덕을 넣자 참참 아...향으로... 향으로 안쌓아왔네 따소가 폐지먹어서 얼쏘다 없으세요 침묵은 밑에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정피하지 뭐 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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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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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그래, 오버, 크로스, 바리키니드가 턴당 15방어나 주는데, 당연히 집어야 되는 말인데, 뿡뿡뿡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챔프 강화할 필요 없겠다 이거나 강화죠 아이온클레드 클 아이온클레드 아이온클레드 요정 빠지고, 사신으로 풀필 땡기는게 킬링 포인트 아이온클레드 아이온클레드 꿍 아이온클레드 향로님 감사합니다 아이온클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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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ı 감사합니다.